전주, 노타정주, 항상 앞에는 사람이 있다, 우행타, 좌란추, 전신하세, 격당추, 전신하세 할 때는 무조건 상대를 봐야 된다, 부부가 아니다, 이거는. 격당추, 우등태, 우반자, 궁보 좌탐장, 좌탐장, 이걸 잡아 끌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좌탐장, 마보 쌍탐장, 그리고 너무 들었잖아, 너무 들었잖아, 너. 나 어깨가 물을 얼마나 쏙 들어, 내 앞에, 입술 밑에까지 들어줘야지, 이렇게. 다시, 궁보 좌탐장에서, 좌탐장도 너무 올라갔잖아, 어깨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보 쌍탐장, 어, 탄성을 주고, 떴다가 내려와야 돼, 춤이 아니라니까, 다시, 궁보 좌탐장, 궁보 좌탐장을 새로 해봐. 우 반잡에서, 우 반잡, 다시 궁보 좌탐장, 잡아가지고 상대 손을 뚫고 오고, 완전히 젖힌 다음에 치고 들어가야지, 어, 그렇지. 다시, 궁보 좌탐장, 궁보, 궁보, 마보 쌍탐장, 다시, 동호야, 마보 쌍탐장, 마보 쌍탐장, 너는, 마보 쌍탐장 들으라고. 다시, 상대 손을 잡아 당기는 거야, 뒤로 확 당기고, 확 들어가는 거라고. 당기, 뒤로, 다시, 뒤로 빠지면 확 들어줘, 잡아당겨. 들어줘야지, 확 당기면 들어줘야지. 기세, 탈극권. 딱딱한 게 아니고, 강하게, 다시. 아니지, 그거는 탈극권의 속도가 아니지. 미세먼트, 다시. 시원한 게 아니고, 강하게, 다시. 아, 우리 고기를 왜 숙이노? 우리 그룹, 허리 다 간다. 네, 지금, 네 하는 거 애들이 보여 줄게. 허리 다 간다. 네. 나중에 허리 아프다 하지마라 몸을 세우라고 해야지 몸이 내려가 몸을 세우라고 하니까 팔이 내려가는 거지 니거라도 나중에 허리 아프면 내 보고 허리 아프다 할 거 아니야 틀렸다고 몸을 세우라고 몸을 안 써 정수 니 마법 참장 연습 안 했네 보니까 마법 안 내려가네 더 내려가봐 마법 내려가봐 안 내려가네 목이 숙인다 이거 다시